2번째 제트 더하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를 뺏깁니다 블랙샷! 오소리가 손끝에 걸립니다 맥키러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 가지고 있습니다 막아내요! 그러나 2공이 다시 벤슨에게 갑니다 흔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맥키러스! 막혔어요! 벤슨! 결국은 늑점 올립니다 벤슨이 높이 뛰지 않고 살짝 뛰어놨네요 너무 공격에만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작전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벤슨 선수가 리바운드 따냈고요 맥키러스! 사이먼과 벤슨이 중거리 슛을 롤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맥키러스! 블랙샷! 오세금! 오세금이 막았습니다 맥키러스 상대를 밀었어요 천안공이 허홍에게 속도 높입니다 왼쪽으로 맥키러스 허홍이 직접 맥키러스! 샤클락 3초 2초 두경백 어른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로나 트리빈 성공 유노영! 로드벤슨 오세금에게 밀어붙여 돌아서면서 짧았습니다 천안공이 다시 유노영에게 또다시 득점을 얻어내는 유노영입니다 쏩니다 허홍 들어갔다 나와요 벤슨에 리바운드 공이 뚫렸어요 맥키러스 안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갈 것같이 무서운 분들이 많아서 본인들은 할 수 없는게 보는게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김지성 선수도 대단하구요 정말 올려놨습니다 불발이 됐어요 로드벤슨 파울 자이투두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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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